네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의 40번 문제를 내신 대비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문을 읽기 전에 나와있는 내용들의 어려운 단어들 어휘를 잘 체크해 보시구요 empathy라는 단어는 이미 글 안에도 적혀있는 거지만 시험에서는 이미 이 단어는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시구요 pair, stranger, chat, self은, place, nearby, present, conversation, participant, report, quality, relationship, partner 와 같은 모르는 단어들은 잘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어는 위치에 따라 품사가 바뀌기 때문에 장소라는 의미의 place를 동사로 쓰였을 때는 뭐뭐에 두다, 놓다라고는 타동사로 쓰여지고요 수동태로도 쓰여질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물이란 단어의 present는 형용사로 명사를 꾸며줄 때는 혹은 보호가 될 때는 뭐뭐가 있는 존재하는 이란 단어로도 쓰여질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에도 나와있는 단어 세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connection, involve, ignore 세가지 단어마다 각각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구요 이제 영어 지문으로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에서 꼭 공부해야 되는 두가지 문법사항이 있어서 칠판을 이쪽을 잘 보구요 스크린을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이 글을 읽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만한 문법은 ask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여러 번 강조했던 문법사항인데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요청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기본으로 해석에다가 좀 더 중요하게 될 것은 투부정사가 동사가 아닌 상태로 쓰여졌구요 요 부분은 목적격 보호가 돼서 목적어와 투부정사의 관계는 주어, 동사, 주술관계가 돼서 마치 새로운 문장처럼 쓰여지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이 ask 대신 투부정사의 마치 툴을 빼갖고 동사처럼 쓰여질 수 있는지 이런 걸 많이 물어보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구요 뒤에 있는 목적어와 투부정사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석도 매우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대명사 도우스입니다 대명사 도우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대명사 도우스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도우스라는 것은 그것들, 그들에서 사람을 지칭하게 되는데요 뒤에 보면 후라는 관계대명사가 꾸며주고 있죠 이쪽 칠판을 와서 좀 정리를 해보시죠 후로 출발하는 관계사절이 앞에 있는 도우스를 꾸며주게 되구요 도우스라는 예거는 복수의 사람들을 지칭하게 됩니다 복수의 사람들로서 뭐뭐하는 사람들 이렇게 외워두게 되면 해석을 좀 더 정확하게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험에는 여기 나와 있는 도우스 대신에 that을 넣어서 과연 그들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구요 혹은 도우스 대신에 dm을 써서 똑같이 복수처럼 보이니까 괜찮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도우스는 직접 뒤에서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즉 꾸며줄 수 있는데 dm은 수식을 직접 받지 못하기 때문에 dm을 쓸 수 없다 그리고 dm은 바로 앞에 있는 그 대상을 바로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도우스와 dm 같은 같은 문장 내의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 쓰여지는 도우스와는 좀 다르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문법 포인트 먼저 잡아드렸구요 이제는 지문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문장 읽겠습니다 in one study researchers asked the pairs of strangers to sit down in a room and chat ask 목적어 투부정사 말씀드렸구요 여기서는 목적어인 pairs of a stranger 모르는 사람들의 짝들 짝이 두 명이니까 근데 s가 붙어서 여러 짝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모임들이 to sit down in a room 방 안에 앉아서 and 병렬 and chat까지 나왔죠 그러면 chat 이라는 것은 생김새를 잘 보면 동서 원형이에요 그럼 얘랑 똑같이 생긴 여석을 뒤에서 보고 앞을 봐야 되는데 위에 나와 있는 ask들은 과거 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to sit에 연결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ask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이죠 여기 to chat에서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것이다 즉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단 한 방에 앉아서 얘기하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실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험은 보통 가설이라는 것을 갖게 되죠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보통 실험의 목적인데 실험의 목적이 가설이라고 할지라도 보통 이런 영어 지문에는 가설을 보여주지 않아요 가설이 알고 있으면 가설 자체가 주제나 제목이랑 연결되는 것이죠 이 문제 유형은 요 지문 완성이라서 맨 마지막에 보면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은 똑같이 주제 제목을 낸다기보다는 문제에서는 어휘나 어법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용일치 불일치처럼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문제풀이 방법 그리고 내신 대비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설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르는 사람끼리 앉아 있도록 한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문장 in half 출발하겠습니다 in half the rooms 방안의 반에는 a cell phone was placed on a nearby table 주변에 있는 데에서 핸드폰이 놓여져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place예요 place가 not한데 수동으로 was placed로 놓여져 있다 주변 테이블에 있는 것이고 in the other half 나머지 반에는 no phone was present 어떤 핸드폰도 존재하지 않았다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맨 앞에 no가 나오면 전체 부정이라서 어떠한 것도 뭐뭐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려놓고서 핸드폰이 존재했어요 아니 어떠한 핸드폰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구조가 됩니다 문제에 또 나올 수 있는 the other half가 또 중요해 보이는데요 the other 같은 경우는 in half의 반대가 됩니다 방을 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반 방이 예를 들어 10개를 하십시다 그럼 5개에서는 핸드폰이 놓여져 있는 거고 나머지 5개 반에는 방에는 핸드폰이 놓여져 있지 않았던 것이죠 요거를 반반으로 나눴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the other라는 나머지 하나라는 개념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요거는 학교에서도 꼭 강조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 보면 another나 other는 되지 않는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영어에서는 두 가지를 나눠 썼을 때 영어에서는 one과 the other로 나눠 썼습니다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죠 one과 the other 그래서 하나는 한 가지 the other는 나머지 한 가지라는 의미로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one과 the other로서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지금은 방을 10개 중에 반반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the other가 될 수 있었던 것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after 3번 문장을 보시죠 after the conversation had ended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채팅을 한다고 했잖아요 연구자들은 다시 한번 에스크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투부정사가 빠져있고요 iodo 사형식 형태로 물어봤어요 참여자들에게 what they thought about each other 서로서로 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를 물어봤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평가하게 한 것이죠 iodo 앞에 있는 것 모모에게 what 이하 제가 짓고 있는 오렌지 색깔 what they thought about each other 서로서로 간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저 사람은 어떤 것 같아요? 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here's what they learned 여기에 바로 그들이 발견한 바가 있습니다 when a cell phone was present in the room 핸드폰이 그 방 안에 있으면 the participant reported the quality of the relationship was worse than those worse에다 체크 중요한 단어 여기서는 내용을 완전 바꿔줄 수 있는 거니까 중요하게 별표죠 than those who talked in a cell phone free room 완전하게 핸드폰이 없는 방에서 얘기했던 사람들보다 그 대화의 품질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핸드폰이 있는 방에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가 더 안 좋았는데 누구들보다 the participant 복수의 명사 요거랑 대신 받는 똑같은 단어 참여자긴 참여자인데 핸드폰이 없는 방에서 얘기했던 사람들보다 핸드폰이 있는 방에서 얘기한 것이 더 관계가 안 좋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cell phone free라는 말은 핸드폰이 없는 입니다 영어에서 free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duty라는 단어는 명사로 의무고 free가 되면 duty가 없는 duty로부터 자유로운 표현이죠 그래서 면세점이 됩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가게 그와 마찬가지로 phone free라는 것은 핸드폰이 없는 룸인 거죠 핸드폰으로부터 자유로운 방 울리거나 누군가가 핸드폰 메시지를 보거나 이렇지 않은 방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duty free는 무슨 뜻이라고요? 면세점 free가 붙어 보면 몸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잘 보셨죠? 그래서 free가 붙었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됐는가?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이 아마도 제일 중요한 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전체로 분홍색으로 체크를 해두시고 공부를 해두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문장입니다 핸드폰을 갖고서 있는 방에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은 그들은 덜 보여줬다 그들의 파트너 상대방이 더 적은 공감대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둘의 차이는 뭐다? 핸드폰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가 앉았었던 때 바로 그 순간들 그리고 또 뭐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부사적 인용법으로 친구와 점심 식사를 하거나 그런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핸드폰을 놓고서 먹었던 그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봐라가 됩니다 and 병렬로 set이라는 동사가 어떻게 생겼냐면 동사 원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사 원형일 수도 있고 pp일 수도 있어서 구조상 보면 set과 end 병렬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네요 그래서 병렬 구조로 end 병렬 set과 have set down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네가 앉아서 핸드폰을 놓았던 상태를 한번 떠올려 봐라가 됩니다 친구와 밥을 먹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보라색으로 같이 쓰게 되면 핸드폰을 놓기 위해서가 되죠 여기 있는 보라색처럼 근데 말이 안 맞아요 핸드폰을 놓기 위해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앉았다가 아니라 밥 먹으려고 앉아서 핸드폰을 놔봤었던 그런 때를 생각해 봐라가 됩니다 보통 핸드폰은 비싸기도 하고 또 뭐가 왔는지도 궁금하기도 하니까 보통 밥 먹을 때는 얘기할 때 위에 올려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가 됩니다 여기 문장에서는 앞에 있는 time이란 단어가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모든 순간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와 있는 문장 전체는 관계 부사절 You would sit down to have a lunch with a friend and sit your phone on the table 이라는 문장 전체가 관계 부사절로서 all the times를 꾸며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You might have a falg about yourself because you didn't pick it up to check your messages Might have a pp 제가 원래 이 질문에서 아까 두 가지 문법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던 것도 사실 이거였는데 과거 사실에 대해서 지금 추측하는 뭐뭐에서 쓸런지 모른다 Might have a pp는 아예 한 단어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 단어 아마도 좋게 느낄 런지 모른다 너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문법을 가르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완료 시제를 썼지만 완료는 과거다 근데 앞에 있는 might도 과거처럼 보이거든요 may의 과거 이런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may나 might는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서 뭐뭐일지 모른다는데 옛날에 대해서 지금 추측하는 거죠 너 과거에 너 자신에 관해서 좋게 느꼈을런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너는 didn't pick it up 그것을 들지 않았으니까 to check your message 핸드폰을 확인하려고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your untracked messages 너의 체크되지 않은 메시지들은 여전히 너의 connection 연결고리들을 손상시키고 있는 거였다 한마디로 전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안 낸 거죠 혹은 핸드폰 들고 있는데 안 보고 있어요 근데 띵동 안 봐도 돼요 이런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너가 방금 앞에 앉아있는 사람과의 연결고리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핸드폰이 안 보이면 되거든 근데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자 문자가 오고 띵동 확인하세요 아니 저 안 봐도 됩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저 안 봐도 됩니다 당신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웃기지 마 느낌은 이미 망가지고 있는 중인 거야 그래서 untracked message는 여전히 너의 연결고리 즉 상대방과의 관계를 망치고 있는 중이다라고 적혀있는 것이죠 앞에 있는 sitting across from you는 앞에 있는 명사인 person을 꾸며주고 있는데 이거는 수동이 불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여러모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많은 구조이기도 합니다 특히 pack it up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하니깐요 근데 다른 것들이 좀 더 중요하다고 봐서 pick it up은 간단하게 해석으로만 보겠습니다 it이 왜 중간에 나오는 줄 알아요 요거 읽으면 발음이 이상해요 pick up it 이상하르죠 근데 pack it up 발음이 정말 좋습니다 발음으로 it이 중간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에요 pick it up turn it on turn it off 와 같은 거죠 무시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eto